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는 하백이신구에서 물의 신 역할을 맡은 배우 남주영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일본에서 하백이신구 DVD 발매 기념 스페셜 이벤트 인케이폰 2018 장면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4월 13일 오후 7시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낼 기회인데요. 일본 팬 여러분들과 만날 생각에 벌써 설레고 떨리고 또 기쁘네요. 빨리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쿠아니멘스에서 곧 만나요.